광장시장 광장시장 이쪽이야 어디로 갈거야? 여기 구경할거야? 가자 맛있냐? 맛있어? 어 맛있어 광장시장이다 네 역시요 역시 먹으면 되지 광장시장은 먹어야지 광장시장은 먹어야지 우와 상관없어 우와 저게 좀 좋네 준아 가자 광장시장 물이 맑아 손 공장시장 참은다 못 먹었어 다 먹었어 우영이랑 해봐 야 우와 이게 그거 만드는 거잖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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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네 향 향 와.. 와.. 장난 아니다 와.. 인코디언이면 엄청 깨지겠다 어? 트럼프 됐네? 필러리드 있고 거기에 사람 진짜 많다 와.. 장난 아닌데? 엄마.. 어? 재밌어? 엄마 너 하면 안 돼 어? 응.. 야 그게.. 인터넷에서 여기가 뭐가 달라? 이게 진짜 너무 많아 가격은 똑같아? 네 똑같이 아.. 어.. 어.. 헬기나 봐 어.. 그런거 같죠 어.. 야.. 연꽃 연꽃에서 태어난 사람 누구지? 연꽃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 우와 완전 관광객 모드네 우리 진짜 많다 진짜 많다 mira.. 진짜 무서워 사실인거 지금.. 여기가 가장 많은 곳으로 서비스의 놀라운 사람들은 와아 아까 왔던데 잖아 어디? 어 그러네 여기 잖아 하나씩 가자 어머 다들 난리네 난리네 왜 인기가 많지 신기하네 이거 뭐야 그냥 인형이야? 그냥 저정통이였다 아 저정통이네 엄마 아빠 되기는 편해야지 오늘 주게 하나 되기는 해요 주은아 꽤 마음에 들어? 이거 뭔데? 이거 가지고 나가면 안돼 진상고개 같으라고 우와 번쩍번쩍해 자 오늘 어땠어요? 오늘 그냥 엄마랑 어땠어? 딸은? 엄마랑 어땠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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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바이바이 보이바이 It is Evident 아 엄끈 개랑 어땠어 다른 존 кто Onu BEN 나 yez 저기다 저기다 저기 지겹다 아 이거 카카오네 라인양이군 와 야시장 있대 매주 금토 지금인데 왜 안하지 저기다 가자 주헌아 지하체로 왔다 와 자 오늘도 신기하게 가족회출 성공 넘어져 인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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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